안녕하세요. 3일TV 서군입니다. 오늘은 단군과 단군신화는 허구이다 라고 주장하는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바이두에서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곳이죠. 고구려 연대표를 철거하고 단군 고조선을 전부 다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기자는 중국 한나라의 신화이다 라고 하면서 한민족, 동의족의 역사 자체를 전부 다 말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과 동의족의 정통성, 뿌리, 그리고 선조, 정신, 얼 모든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신민상학자 이 세 부류가 단군 조선은 허구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진실을 가리는 자들이죠. 탐욕과 그리고 삿된 견해, 사견으로 양심을 팔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두에서는 사실이 아니라 단지 허구적인 전설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명시를 하였죠.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 탐원공정을 통해서 이 동의의 역사, 우리 화이족과 우이족과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진화족의 역사로 둔갑시키는 일들을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교육자들은 할 일을 안 하고 있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참으로 그 개탄스럽고,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EBS TV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 등장한 사람이 식민사학의 세력 중에 중치적인 역할을 한다는 분이죠.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 지목하고 있는 송호종 교수입니다. 이분은 EBS TV에 나와서도 단군은 역사가 아니다. 단군은 신화다. 라고 하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한민족의 일원이 이런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걸 쓸 이런 국영방송에서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고조선 박사, 송호종 교수, 단군은 신화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반딧불만한 지식을 가지고 태양으로 착각하는 격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뭐냐면, 그냥 의도가 있는 거죠. 진실을 외면하는. 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송호종 교수는 한국 교원대에 있고, 그래서 신화는 신화와 전설을 실제 역사로 믿고 싶은 이들의 환상이요, 집착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누가 누구에게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동북아역사재단의 그 윤희탁 교수라는 분은 만주는 한반도 역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땅도 우리하고 관계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송호종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군과 단군신화는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런 신화를 실제로 간주하는 제약사학에 대해서 전면 비판을 하는데, 꾸며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긴다는 거죠. 제약사학자들이. 역사적 허구인데, 이 허구를 가지고 정체성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민족의 위기 때마다 우리를 묶어주는 기재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인 정점이었죠. 이병도 선생님이 최태영 박사님의 권위를 듣고 고백을 합니다. 1986년도 10월 9일자, 단군은 신화가 아닌 우리의 국조다. 단군 제사는 일제 때 끊겼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기자보다 앞섰고, 요와 함께 계곡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죠. 그리고 웅녀는 곰이 아니라 곰토템족의 여자였다. 그리고 천신족의 환웅과 결혼을 하였다. 그래서 단군왕검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이병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왜곡을 하였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만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다.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십니다만 윤내연 당국대 교수죠. 이분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학계의 한 기둥이죠. 그런데 중국과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 우리들의 학자들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윤내연 교수님은 당국대학교 상학과 대학원 상학과 박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도 박사를 하셨고 골든스테이트 대학교에서도 박사를 하신 전통상학자입니다. 전통상학자고 이 글은 당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소개된 글인데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문자인 각골문 연구를 통해서 동양고대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각골문 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죠. 서령 문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다면 그거는 그 시원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보통 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고대사 연구에 진력을 해왔고 그간에 발굴된 고고학 자료와 각골문, 금문 등의 고대문자 그리고 문원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대사를 연구함으로써 고대사 연구 방법과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높여 놓은 분이십니다. 고대의 왕조가 남긴 갑골문과 금문, 금성문이죠. 연구함으로써 후대의 문원기록에만 의존하여 연구했던 것보다 한층 더 고대사회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연구 결과로 상황조사 연구, 중국의 원시시대, 상조사, 상문명, 중국사 1, 2, 3 등을 출근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고대사에서는 그간 말살되었거나 왜곡되어 올바로 알려지지 않았던 고조선과 열국시대를 포함한 한국 고대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진력하여 그 실체를 밝힘으로써 한국 고대사의 체계를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고조선 연구, 한국 열국사 연구, 고조선 우리 미래가 보인다, 한국 고대사 신론 등의 저서를 출근하였습니다. 이분은 무려 63편의 학술 논문을 가지고 있어요. 22권의 저서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사는 물론이고 중국 고대사 시원까지 다 연구하신 분입니다. 논문이 63편이죠.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의 논문이 그냥 그야말로 진짜 전문가이시죠. 이런 분들 이외에도 이태령 교수님이라든가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건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고등학교 교사들입니다. 17분이 2012년도에 고조선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어 이 책을 내신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것을 제재한 곳이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이들의 얘기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서 정밀 분석을 진행했답니다. 외교적으로 중국과 일본 눈치 본 거죠. 교육 현장에서 자료로 사용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수정을 권고했다. 힘 있는 세력들이 이 17명의 양심 있는 학자들의 주장을 묵살한 거죠. 말살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이런 세력들은 치밀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만들어 가는데 우리나라 역사단체는 역사재단이고 국가기관입니다. 정작 진실을 얘기하는 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실정이죠. 자, 그래서 이덕일 교수님 대단한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쓰셨고 이병도와 그의 항맥을 실명으로 거론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고 이분이 지목한 사람들 중에 송호종이 있죠. 송호종 교수님이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서코 스님 고려대 학장이었죠. 고려대 물리학, 물리대학장 그러니까 이병도 그 옆에 그 오른팔이 신서코였고 그 밑에 서용수, 노태돈, 송호종, 김용구 등의 그 거짓된 학자들을 그냥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들의 항맥을 통해서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이덕일 교수님은 그렇죠. 지금 일제시대가 아니고 조선총독부 산하에 있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분들은 이덕일 교수님께 소송도 하고 엄청나게 괴롭힘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덕일 교수님은 그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죠. 그 쪽에선 답변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식민사관에 대해서 그 신랄하게 비판하는 올바르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우종 교수님의 주장을 한번 다시 보면 이분은 제아사학자 아마추어 사학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분은 본인은 정통사학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정통사학자하고 아마추어 사학자를 분류하는 방식이 이 세 가지라 이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당군 사상을 통해 민족 정신을 고향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부류 두 번째 부류는 대학의 몸담지 아니하고 고조선 사회 특히 당군 조선만을 연구하는 부류 세 번째 부류 대학 강단이 있으면서 두 번째 부류의 견해를 수용하고 중국 문헌 및 고고학 자료를 확대 해석하는 부류 이게 아마추어 사학자라는 겁니다. 제아사학자 자, 이러한 식의 성우식 교수의 부류라면 구분이라면 아이러니하죠. 대학의 몸담 때 당군 조선만을 연구하면 안 되고 오로지 식민사학식으로 고고학적 증거나 사료들을 축초지향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거기에다 한국 고대사만 전공해야만 한국 고대사만 전공해야지 강단사학으로 인정해준다 가 됩니다. 참으로 그 왜곡되고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굉장히 그 이쪽 부류의 분들은 그 속이 좁아요. 그리고 그 화도 잘 냅니다. 이분이 뭐라 했냐면 자신의 이렇게 희한한 구분법으로 강단에 본인 있으면서 자신보다 훨씬 학문적 성과가 많고 그 능력을 자타가 인정하는 자신 입장에서 보면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대석학이자 역사학계의 선배이신 윤내용 교수님까지 스스럼 없이 재야상학자 윤내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얼마나 어처고 보니까 없냐면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송호정 교수님 논문 34편밖에 안 돼요. 윤내용 교수님의 논문 연구 실적의 절반밖에 안 되죠. 서적도 마찬가지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연구 실적 결과가 학문적 성과가 또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재야상학자 윤내연이라고 치부했죠. 말이 안 됩니다. 조선상고사 관련 공청회 때 있었던 일인데 국회의원이 강단상학자하고 재야상학자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송호정 교수가 전문적으로 역사학의 트레이닝을 안 받은 분들을 그냥 저희는 아마추어 사학자라고 부르고요. 흔히 일반적으로 재야상학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강단에 있지 않다고 그래서 재야상학자라고 부르는데 본인들은 많이 불쾌해하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송호수 교수님께서 재야상학자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송호정 교수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썼는데 이른바 라는 용어를 앞에다 붙였는데요. 아마추어 사학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러면 윤내영 교수는 재야상학자예요? 강단상학자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송호정 교수가 제가 분류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보면 제 기준에서는 재야상학자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뭐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나 제가 신자들이 많이 알고 공부가 되어 있고 튼튼하게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성직자들이 왜곡되지 않는다. 그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의지처가 되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정치인들을 뽑아야 하고 올바른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되죠. 역사 교육이 선택 과목 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신이 다른 데로 가고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 교수님에 대해서 이병도 노태동 교수와 맥을 같이 역사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맥을 있는 학자이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평가들 제가 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병도 노태동 교수와 역사인식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이른바 제야사학자라고 평가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또 송호중 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승들을 보호하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정말 우리나라 상고사를 맥을 이어준 독립운동자요. 정말 사학자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한국의 주류 역사학자라는 분인데 한국학 지능사업단 단장으로 1년에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한국사 관련 예산권을 지고 있었고 문제 많은 교학사 교과서 대표 집들까지 한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권희영 원장이 어느 공개학술 회의장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을 폄하하는 막말을 해서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채호는 내자로 말하면 정신병자 이고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맥을 잇고 거기에 대한 공을 평가 함에 있어서도 권희영 이름 석자와 신채호 이름 석자의 격은 하늘과 땅 차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국학 대학원 원장이란 분이 이렇게 격떨어지고 이런 어떤 그 정말 그분의 수준을 가능케 하는 단어들을 썼네요. 참으로 서글픈 천장입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뭔가 이쪽 분들은 굉장히 과격해요. 반응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주류이고 뭔가 갖고 있고 본인들의 어떤 그런 허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치 교육계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달라요. 굉장히 그쪽은 치밀한데 한국은 역사교육 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뿌리 그리고 한민족 정신을 고치시키는 데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이 한국정부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국공정에 대응한다고 해서 2006년도에 2500억 그때 당시 2500억 이면 엄청난 돈이죠. 예산을 긴급 배정해서 고구려 역사재단을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확대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재단은 홍산문화는 커녕 이런 방구도 대응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의 역사교과서와 중국의 지도를 그냥 인용합니다. 앵무새예요.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그냥 100% 동의하고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발표하고 하는 단체입니다. 심지어 아까도 보셨지만 17명의 양심이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에 대한 주장을 말살하고 시정 권고를 한 것도 이곳입니다.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이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드는 데 일조한 허성관 전 장관이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어 놓았더니 설마 그 자리에 동북공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취직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야말로 동북공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뽑아 쓸 사람들이 대가리 한 사람 김정배 등을 잘못 안치면서 전부 다 그놈들만 써왔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고백하셨습니다. 뭐냐면 이런 강단사학자 어떤 신민사학에 젖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어떤 중국의 주장과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떠드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건 일본 재단의 건물 모습입니다. 이 일본 재단은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아주 극우 정치인이죠. 이 사람들은 그 고토회복 그리고 무력에 의한 그 한 번 더 통일 또는 중국의 고토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정신적인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일본 재단입니다. 이 일본 재단에서 우리나라 그 아시아 연구 기금이라든가 자본을 뒤에다 대죠. 왜 이런 거 했더니 이런 식민 사학이라든가 강단 사학자들 한테 왜 이런 거 했더니 돈이 일본과 중국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연구 기금이라든가 지원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알려줘도 그때뿐이죠. 도요타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 재단은 도요타는 그 백제계인데 오브지 가문의 후손들이죠. 거기도 도요타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학자들한테 돈을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가 타당했다. 일본 식민지 때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런 기여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일본의 입장에서 연구 결과들을 계속 발표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사학자들의 문제가 많다라고 윤내연 교수님이 지적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본인들의 세력 그리고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노란색을 그냥 진실 진실 인 것처럼 빛처럼 곡학 아세를 하는 거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그런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먹이를 대어주는 이런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이서진씨 일본재단과 환경기금을 창설했다. 환경 기금 가지고 환경운동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한국 연예인들이 이런 어떤 극우세력과 세역사를 만드는 모임 사사카와 료헤이는 아들입니다. 이분이죠. 사사카와 료이치의 아들이 사사카와 료헤이인데 이 사람이 세역사를 만드는 모임의 회장입니다. 일본 역사 왜곡을 주도하고 한국의 역사 왜곡까지 계획해서 주도명밀하게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해요 생각을 좀 하면서 행동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환경기금 가지고 환경 운동을 한다면 한국 단체도 많습니다. 한국의 단체들도 많고 환경 기금도 있고 하니 한국의 기업들과 함께 좋은 일을 전쟁 방지 캠페인도 좀 하시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돔 좁지도 않죠.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푸틴의 생명과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6.25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22개국에 도왔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20%인 사람들만 참석을 했었죠.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의회 연설할 때 그리고 기립박수 한 번 없었고 그 내용을 일본과 독일이 조롱을 했습니다. 전세계 어느 의회에서 강연할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할 때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기립박수가 몇 번 몇 십 번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러시아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반전운동에 아주 열악하죠. 저는 김건희 여사님께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하셨는데 BTS 하고 함께 위화도 월드 다시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지 않을까 우리 한류의 힘을 반전운동에 사용하고 BTS도 군대를 안 가려면 이 세계 평화에 좀 기여를 해야죠. 우리나라 연예인들 뭐 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뭐 하고 생명 살리고 옳은 일에 어떤 눈치나 보고 이런 현상들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일도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도가 있는 세력들과 뭘 한다는 것은 조심 스러워 해야 될 것 같죠.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박성수 교수님 이분 자꾸 하셨습니다. 이런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실을 말하고 알리고 앞장 쓰셨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씩 다 사라져 가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병도의 제자였어요. 서울대학교 사학과 직계 제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밝히셨죠. 아직도 역사학계에 친일사학자 이병도가 너무 많다. 얘기하셨습니다. 제2, 제3 수백 명의 수천명의 이 식민사학자 친일사학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분이 공자를 비롯한 옛 성인들은 잘못을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고 누차 말했다. 특히 한 번 잘못한 것보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라고 경고했고 그런데도 일제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역사를 스승의 가르침이라 하여 그대로 답습한다면 작은 인연의 의지에 대의를 저버리는 소인이 않을 수 없다라고 아주 정문일침을 하셨습니다. 딱 이 말씀이죠. 지난 16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 원로학자가 스승격인 친일사학자 이병도의 죄를 만천하에 고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쳤다. 박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였다. 그는 서울대 4대 역사학과를 나와 성균관대 교수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실장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를 지냈고 역사학 계론을 썼다. 사실은 이분은 우가야라라고 가야가 최초로 일본을 지배한 왕국에 대해서 철저한 논중과 자료를 가지고 도포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제는 천황역사를 조작하고 천황이름으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41년 대동화전쟁을 일으켰고 이또 히로국민을 비롯한 명치유신파는 궁극주의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천황과 관련된 모든 신화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식시켰다. 그야말로 맞죠. 거긴 신화였죠. 황국사관이다. 왜냐하면 일본 속의 아마테라스 여신부터 12대 천황까지 이어지는 게 다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책대학으로 설립한 것이 도쿄제국대학이고 천황을 위해 모든 만든 게 국사학과이다. 이 일제식민사학이 이병도가 주도한 서울대학 국사학과로 그대로 이양이 되었다. 서울대학을 거점으로 삼은 겁니다. 조준청 독부는 그래서 그는 지금도 이병도 선생이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가 일제식민사관을 우리 역사로 알고 속아왔다. 면서 고조선의 국학을 되살렸내야 광복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외래문화의 노예가 되어서 재식민화 되는 길목에 있다.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 원로학자의 충족있는 이 가르침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분이 박성수 교수님의 얼굴 이십니다. 이날 행사가 이렇게 있네요. 2015년 9월 16일 프레스센터 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희한테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 의식을 바로 알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육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치인들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대한민국의 얼들이 바로 쓰고 그런 한류 문화가 세계를 바로 선도하고 평화로운 세상 힘으로 남을 지배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군축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많은 돈을 쓴다면 어리석 씁니다.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전쟁무기를 만드는데 가장 돈을 많이 쓴다는 게 참으로 비참하죠. 그래서 전세계인들이 각성을 하고 군축을 해야 합니다. 군축할 수 있는 리더를 뽑아야 되고 그러한 돈들을 사람이 온전해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야 겠죠. 그러하려면 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앞장서고 깨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교 창생 청 ents 교육 대한민국 고 교육 학생 교육 역사 교육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박성수 교수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한민족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